그렇게 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수도에 있는 큰 스님들은 다 좌선하라고 권하는데 그래야 도를 얻는다고 합니다 해릉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굉장히 중요해요 또 여기서 유심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풍범문나 봐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마음이 도를 얻는 거지 야 앉아서 뭐 하냐? 앉는 게 능사가 아니야 네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는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참선하면 앉아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시작하는 시조부터가 남정선의 시조부터가 앉는 거 아니야 앉는 것만 참선이 아니야 행동하는 전체가 다 참선이 되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선이 아니야 왜? 앉아서 24시간을 지낼 수는 없잖아 우리는 살아있는 전체를 깨달음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온전한 거지 앉아서 몇 시간? 예를 들어서 20시간 동안 내가 앉아서 참선을 해 그럼 20시간은 깨달음을 얻어서 어느 정도 선정이 들어있고 4시간은 아닌 거잖아 22시간을 해 24시간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 24시간 동안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 사람이 계속 앉아 있어 그러면 곧 이게 다 무너질걸? 우리 그런 거 봤잖아요 어른들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시면 오래 누워계시면 며칠만 딱 계셔도 욕창 생기고 그다음에 나중에 일어나시려고 하면 근육 다 빠져가지고 재활해야 돼 몇 달 이렇게 딱 누워계시면 아니 맞잖아요 제 말이 그래서 움직임 전체가 깨달음이 되어야 되지 그 생각이 벌써 해능 스님한테서부터 나온다니까 굉장히 위대한 사고예요 굉장히 위대한 사고예요 그래서 저게 진정한 선의 정신이다 부처님도 이 똑같은 사고를 하세요 그래서 부처님을 보면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부처님에게 세 분의 스승이 있거든요 그게 바까바라고 하는 고행주의자 그다음에 아라라카라마 우타카라나프타거든요 안 중요합니다 이건 고행주의자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명상하는 분이에요 이 두 분은 명상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고행 이분은 선정을 닦는 거를 수정주의자라고 해요 명상 아라라카라마는 무소유처정에 얻었고 그다음에 우타카나프타는 비상비비상처정 사선정에서 그렇게 최고의 명상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 두 부류를 나중에 다 배우고 나서 이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도주의라고 하는 제3의 방식을 선택을 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이게 명상주의를 부정할 때 이거 수정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명상을 할 때는 행복하다 하지만 명상에서 깨어난 뒤에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우리가 명상 상태로 계속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명상에 들어가고 나오는 명상이라면 그것은 완전한 명상이 아니야 굉장히 재밌는 건데 이 이야기가 불교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입니다 이게 기존에 있었던 인도의 명상주의고 이것을 넘어서는 3 자체가 명상이 되는 3 자체가 3이 명상이 되는 여기는 출정 입장이라고 해서 명상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게 있는 거고 이건 3 자체가 명상이 되는 구조를 말씀하시는 게 부처님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게 해능스임한테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기하지 그게 진기하지 그래서 여기만 보면 여기만 보면 이게 잘 안 보여 그런데 그거를 계승시켜서 내려가는 사람이 이 마조도일이에요 마조도일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에도 이걸 한 번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적인 거냐 한방이냐 도노에 대한 문제예요 도노 도노 어디 갔어 여기 오에 대한 문제 그래서 도노 돈점 논쟁이 두 번에 걸쳐서 있는데 이 돈이라고 하는 건 한방에 이거는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불붙은 것처럼 천수경에도 나옵니다 여화분고초 멸진무유요 마치 풀더미를 이렇게 싸놓고 불을 붙이면 한방에 샥 타듯 사서 끝나는 것처럼 그것은 별 문제 없어 라고 말하는 거고 점이라고 하는 건 점차로 그러니까는 물이 집에서 차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돼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차오르면 짝짝짝짝 올라오지만 그런 거 이제 점차로 이거는 한방에 확 불타듯이 마치 저 뭐야 마술사들이 뭐 세나 이런 거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렇게 불 한번 팍 하면 탁 바뀌고 이런 것처럼 한방에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돈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점이 두 번 논쟁이 벌어져요 한 번은 깨달음은 한방이냐 안 그러면 점차로 오는 거냐 그 다음에 깨달음 뒤에 닦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지금 이 그래프거든요 자 봐보세요 이 표인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한방에 온다라고 말하는 거는 해릉스님이고 점차로 깨달음을 온다라고 하는 게 신수스님 이게 1차 논쟁입니다 1차 논쟁 거기서 누가 이기냐면 해릉스님이 이긴 거예요 진짜 이겼는지는 잘 몰라 하지만 해릉스님 쪽 이 주류가 된 거는 맞아 그쪽이 세력이 훨씬 커졌어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많은 사람이 그쪽을 지지한다 그래서 그것이 꼭 옳은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소수의 선택이 다수보다 소수라는 입장에서 다수결에서 밀린다는 건 맞는데 그것이 꼭 정당하고 옳은 거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니까요 왜 소수가 전문가 할 수도 있거든 모든 백성이 전문가는 아니잖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통령 선거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행정수반 아니면 국가의 수반을 뽑는 데서 비전문가들이 뽑는 게 맞느냐 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돼요 비전문가는 누구냐면 백성이에요 우리 국민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저 같은 사람이 많으면 내각제입니다 내각제가 되는 거예요 플라톤도 그렇게 생각한 거라니까요 플라톤도 플라톤도 그렇게 생각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수의 정당성을 확보할지 모르지만 전문가로서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건 또 논리적 층위가 달라요 이게 그래서 플라톤이 모든 사람에 대한 이런 민주적인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니까요 그게 민중은 무지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민중은 전문가일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전문가일 수는 없다 그건 세상에 그런 집단은 없다 그러니까 최고의 전문가를 뽑을 때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을 때는 그 능력 있는 사람들 중에서 뽑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는 제도고 우리는 한 방에 진짜 운 좋아가지고 지금까지는 뭐 그런 분까지는 안 계시지만 진짜 한 번 확 바람이 일어났을 때 선거에 딱 들어갈 수만 있으면 됐을 법한 분들도 몇 분 있어 우리 최근에서 이렇게 한 번 봐봐 야 그때 한참 이렇게 떴을 때 야 그때 대선에 저 양반이 들어갔으면 뭐 그런 분들도 있거든 근데 그때 이제 한 번 그때 대통령 후보로 못 들어가고 계속 이제 미련이 남아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지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재밌는 생각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쪽 해능계가 주류였었어요 나중에 이제 파가 많아지는 거야 살아계셨을 때는 이 어른이 주류였었고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이쪽이 훨씬 더 파가 많아지는 그리고 거기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핫택 시내라고 하는 분이고 그래서 핫택 시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했지 그리고 핫택 시내의 나중에 지지자가 규봉종미래요 화엄종의 5조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화엄선이라고 해요 화엄선 그리고 이번에 가르침을 계승하는 게 이 계승하는 게 보조 지누이에요 우리나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눌이 정당성을 가지느냐 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게 80년대 후반에 성철 선생님이 하셨던 도노점수 논쟁이 그렇게 가는데 이 두 분은 살아계셨을 때는 이 분만 못했던 것 같아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이 두 분이 결정적인 힘을 냅니다 이게 이제 강서에 살았다 그래서 강서가 뭐냐면 저 양자강 서쪽 그래서 강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호남에 살았다 그래서 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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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북 이런 표현이 중국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강서에 마주 강서에는 그러니까 강의 서쪽 지역에서의 맹주는 어떻게 보면 마주 스님이고 88명이나 제자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 마주 스님이고 호남에는 석도 이거 되게 재밌어요 강서에는 말대가리 호남에는 돌대가리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의 이름들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그래서 이분들이 이분들이 역할을 하면서 이쪽이 말립니다 이쪽이 집니다 그래서 이쪽은 날라가고 이게 수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는 도노 이쪽은 점호 여기서 1라운드에서 이쪽이 이겼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이쪽은 점수 이쪽은 돈수 한 번 깨닫고 나서 한 번 깨닫고 나면 더 이상 수행은 필요가 없다 완전한 이해를 했으면 미혹할 수가 없다 다시 미혹할 수가 없다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우리가 천동설에서 지동설이라고 하는 걸 딱 한 번만 이해를 하면 다시 천동설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이 천동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눈으로 보는 건 언제나 천동설이었지 지동설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지동설은 이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뿐이지 눈으로 보이는 거는 해가 뜨고 지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 지금도 표현이 우리가 해가 뜨고 진다까지 지구가 뺑뺑이 돈다라고 표현을 안 하거든 머릿속으로는 지구가 돈다잖아 태양이 도는 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닐 암스트롱처럼 달에 가서 지구를 본 적도 없잖아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고 태양은 저렇고 이렇게 본 적도 없잖아 지구가 동그랗다라고 보고 지구가 태양보다 훨씬 찌리하다라고 하는 거는 배운 거예요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네가 눈으로 봤어? 눈으로 본 사람은 전 세계에서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거를 아니 그죠? 이상한 걸 동의하지 않네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봐봐 시각적으로는 천동설인데 시각이나 감각적인 거는 천동설인데 이치적인 거는 지동설이거든 근데 한 번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어렸을 때 딱 경기 시작했을 때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인지하는 거는 여기서 먼저 인지합니다 이걸 먼저 인지하는 게 아니고 이거 먼저 인지합니다 애들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눈에 이렇게 보이니까 이걸 먼저 인지하는데 부모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걸 가르쳐줘 그렇게 해서 한 번 딱 생각이 바뀌면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침해에 걸리지 않는 이상 천동설로 못 돌아갑니다 내 말에 맞죠? 우리가 우주에 나가서 그러면 나중에 그걸 이렇게 한 번 쳐다보고 천동설이 맞네 아니 지동설이 맞네 이렇게 해서 인지를 하는 게 아니야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걸 못 봐 그런데도 한 번 넘어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 굉장히 재밌죠? 이렇게 진짜 명확하게 알면 다시 안 돌아와가 이쪽 팀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뒤에는 돈수 닦을 게 없어 닦을 게 없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저게 닦을 게 있다면 네가 자꾸 까먹고 오락가락하면 너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야 되게 재밌지? 되게 재밌지? 근데 이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은 불완전할 수 있는 측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 이치적으로 알더라도 약간 착각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걸 몇 번 반복해서 장기 저장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영어 단어나 뭐 이런 거 외울 때 아니면 외국 지명 외울 때도 마찬가지지요 한두 번 들으면 외국 여행 가가지고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쓰다 보면 아 외워져 그런데 갔다 오면 기억 안 나지 기억 안 나지 인간이면 그런데 그거를 갔다 와서도 계속 몇 번 반복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게 장기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완전 장기로 넘어가면 우리가 모국어 쓰는 때처럼 이게 죽을 때까지 안 까먹습니다 맞죠? 제 말이 맞죠? 그렇게 해야 확실하게 된다가 도넛 점수요 근데 이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거는 네가 덜 명확하게 알아서 그래 확실하게 명확하면 한 방이면 끝난다 이게 이쪽 이쪽 그래서 이 두 분이 활약을 하면서 호남과 강서 이쪽 문화가 크게 번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또 밀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분이 원래는 이렇게 살아계셨을 때는 이분이 떴었던 분이고 이분이 비주류였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이쪽에서 이 어른을 주류로 만들어줬고 근데 또 희한하게도 이 규봉종미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택신해가 7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나중에 이쪽이 이분들은 이분한테 안 돼 그런데 이쪽이 또 커지면서 이쪽이 주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또 약간 족보로 얘기하면 지차지 지차 장남이 아니고 지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족보가 되게 재밌어요 유황종 임재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 이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붙이는 거냐면 되게 재밌어요 시작한 분 그러니까 지금 해릉스님이 남종선으로 얘기하면 시조요 시조 우리 시조 그러니까 족보로 얘기하면 시조야 그리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미 있는 분들이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세진 않아요 그런데 이 어른들은 여러분들은 한파의 시조라고 보시면 돼 한파의 시조 그리고 이런 분들은 중시조라고 보시면 돼 그런데 이게 두 분이 할 때도 있고 한 분이 할 때도 있어요 임재종은 왜 임재종이냐 임재의현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혼자서 그걸 만들어냈어요 자기 학파를 만들어냈어요 우리 족보 볼 때 보면 중시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조가 있는데 한참 내려가다 보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래서 한파를 만드시는 분도 있고 무슨 파 무슨 파로도 나눠지고 그다음에 고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중시조 이래갖고 확 뜨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임재의현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했기 때문에 임재종이요 위앙종은 어떻게 되냐면 위산영호스님하고 그 제자가 앙산해적스님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을 할 때도 창업을 할 때도 한 분이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분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분이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시면 되냐면 조선을 개국해 안 그러면 고려를 개국했어 그러면 그건 한 분이 했죠 태조 왕건 태조 이성계 한 분이 했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라의 삼국통일 그러면 태종 무혈왕 김춘추가 시작을 했지만 완수한 건 그 아들인 문무왕 번민이 했거든요 이거 두 분이 했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일이 크면 두 분이 그리고 바로 제자가 이제 스승과 거의 삐까비까 할 정도로 능력 있는 분이 나오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왜냐하면 큰 선생님 밑에서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큰 나무 밑에서 잘 안 자란다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가끔은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이렇게 막 쭉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 할 때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왕대 숲에서 왕대난다 또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 큰 나무 밑에서 나무 안 자란다는 표현도 있고 왕대 숲에 왕대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위산 스님하고 위산 영우 스님하고 앙산 해적 스님이 같이 했다고 해서 스승과 제자가 같이 붙어서 위앙종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운문 문원 스님이 혼자 했어요 그래서 운문종 그 다음에 법안종은 법안 문익 스님이 혼자서 했어요 그래서 법안종 조동종이 제일 특이해 조동종이 제일 특이해 이게 조산본적이라고 하는 스님하고 동산량계라고 하는 스님인데 이게 선생이에요 보통은 이게 선생이거든 두 분이 같이 하면 앞에 선생님이 나가야 되거든 앞쪽이 센 분을 모셔요 우리 전통 이런 글자들이나 이런 거 보면 선행하는 게 센 분이에요 부자 이러면 아버지와 자식 이렇게 나가는 거지 자부 이렇게 나가는 거야 자부는 며느리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동종이 약간 특이해 조동종이 특이해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시조급 이런 걸 보고 오가라고 그러고 이 중에서 임재종이 제일 발전해서 양기방예라고 하는 스님 그 다음에 황룡해남이라는 스님이 해서 오가 7종 두 개를 더해서 오가 7종이라고 그러고 조계종은 한국불교 우리나라 지금 한국불교 대한불교 조계종은 이쪽입니다 이게 조계종 그래서 임재종 안에서 양기파 양기파 안에 조계종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해릉스님의 유심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심주의가 끝이 아닙니다 해릉스님은 육조혁명이라고 하는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계속 아까부터 써놓고 지난 시간부터 써놓고 있었던 게 있는데 이 육조혁명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흔히 이제 선종의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는 16자 구결 교회별전 불린문자 직신인식현상성부 저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그러면 선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선사상 이야기를 그래서 선의 사상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사상까지는 아니고 그냥 간략하게 선이 뭘 얘기하는 거다 해릉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니까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어떻게 보면 선의 가장 액기스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꼭 들어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마조스님이 그 정중종파에 계속 있었으면 신라불도가 이렇게 떡상할 수도 있었는데 안타깝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마조스님이 그쪽에서 좀 배웠어 그쪽 문화 쪽에서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동네 사람이에요 저 어른이 그 동네 사람이에요 장동산이라는 게 지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출가하고 그 동네에서 배우고 양이 안 찼던 것 같아 그래서 남학으로 갑니다 남학 폐양 남학이라고 하는 데가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동충하초엑키스 황제버섯감로수를 드립니다 생각의 흐름이 복잡해질 때 나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템플스테이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채우다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한 모금의 숨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